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왜 카메라를 켰냐 정규 2집 앨범에 제가 작곡 작사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곡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노래는 d5 유닛 무브라는 노래죠. 얼떨떨 했어요. 제 자작곡이 세상 밖에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정말 정신이 없어서 에피소드나 이런 걸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자료 화면 보시죠. 저희는 지금 무브에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준규 형의 자작곡이기 때문에 아주 섹시해요. 네. 아주 섹시해요. 프리코러스 수정 녹음. 네 형. 지 이세린 이 밤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몇 가지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있는 거를 킵을 해놓고 해볼게요. 네네. 풀 하나로 지 세는 이 밤 이제야 시작이잖아. 날 안 달라게 하지 마. 호흡을 빼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프리코러스는 진짜 애초에 마음이 들었었고 텐션이 이렇게 빡 하고 나오는 그걸 원했는데 그걸 아예 딱 해줘서. 그리고 아 뭔가 자꾸 지 세는 이 어색하게 들려요. 진짜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진짜 좋은데? 난 좀 교과서대로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 들었었을 때. 그래서 뭔가 좀 더 내가 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다 싶어서 이렇게 생긴 것 같긴 해요. 진짜? 오히려 난 그게 무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형이 오케이 하면은 나는 완전 다행인 것 같아. 그래도. 안녕. 안녕하세요. 2절 삽이 좀 더 텐션을 넣어서 하고 싶다. 좋습니다. 야무지인데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꿈 보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꿈. 절대 지워지지 않을 꿈. 나는 만족인데? 더 좋은 거 같아. 응 나도 디벨롭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느낌. 응? 좀만 더 타이트하게. 나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지 않나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나고 자신한테 하는 그 기대에도 있고 딱 그 마음으로 수정 녹음을 좀 이렇게 더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음 노래는 이제 One Shut Up!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게 된 노래입니다. 원래 You stuck in my mind, I can't get you up 원래 이거 회사에 이런 방향도 어떨까요? 해서 이렇게도 들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브릿지랑 이렇게 섞여서 음원에 나오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AM 해볼까요? BAM? 최호 오늘은 트레저 수록곡 B.O.M.B. BAM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강렬한 사랑해! 이런 것보다는 널 사랑해! 약간 이런 진영 뿜바라비밤바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랑 노래입니다. 아아아아! 최혁 화이팅! I wanna know what you do 아무리 애 있어도 알 수 없네 오! 뭐야! 누구세요? 준규 형! 최혁이 키가 좀 높은 걸 하는 게 맞구나. 아아 할 때 바로 아아가 아니라 아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I wanna know 오! 그거! 예!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부분만 신경을 써서 한번 해봅시다. I wanna know what you do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네 이거 찍어보자. 예! 앞에 거 너무 좋아서 앞에 거 느낌대로 나오면 될 것 같아.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네 복잡하네 오! 들어볼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네 오! 좋은데? 됐어, 됐어. 고생했어요.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사인님. 네. 벌스 먼저 가볼까요? 따단! 이거 음만 잘 나오면 될 것 같긴 해. 턴은 어떻게?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 오케이. 나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떠는 것도 좋고 볼 때면 난 계속 완벽해요. 좋은데 형? 예! 넘어갑시다. 예! 너로 가득 차 이런 거를 살짝 빼볼까? 아, 알겠습니다. 뭔가 비트감이긴 한데 그냥 너로 가득 차 just like this 나의 생각 속에 너로 가득 차 just like this 하하하 완벽합니다. 내 심장은 밤바라비 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야무진데요? 던진다 터져라 여기 끝에 쪽을 살짝 좀만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만 더 힘들겠지만 약간 산뜻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can you hear my heartbeat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따다다다 따! 여기 뭔가 강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붐바라비밤밤 이게 되긴 해. 나도 그랬어도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그냥 완벽해버리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오늘만큼 여기가 겁나 어렵거든요. 아마 힘들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네. 눈을 맞춰 feel me now I want you baby 오늘만큼은 나에게 달려와 love me now 눈을 맞춰 feel me me now 어 눈을 맞춰 feel me now 어 좋아요. 그게 딱 좋아요. 눈을 맞춰 feel me now I want you baby 오늘만큼은 나에게 달려와 love me now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세요. 밤 녹음 1일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됐다. 지훈 씨 좀 산뜻하게 생각했던 그 노래 느낌으로 부르면 돼요.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짱 좋은데요? 아 그럼요.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밤 하고 끊고 숨을 쉬어야 돼요.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밤 사랑을 던진다 중간에 그 밤밤 끝나고 숨을 쉬어주면 되고 이걸 캐치하네요. 네. 가볼게요. 네. 까비현. 200배 더 잘할 수 있어.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밤 사랑을 던진다 잘했대요. 누구세요? 저 박 아 됐어요? I want you baby 오늘만큼은 나에게 달려와 Love me now 어 살짝 그 오늘만큼이 조금 아지 않나? 느려져가지고 아 그럼 한 번도 돼요. 좀 더 타이트하게 부르는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I want you baby 오늘만큼은 나에게 달려와 Love me now 어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타이트하게 부르는 거. 지훈님. 응? 뭐 그럼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만들었는데 아 너무 제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었어요. 두 번째 밤 유유라고 적어놨네요. 속상했나봐요. 아 속상했어요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인생 첫 녹음 디렉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잘 하고 싶었는데 그냥 죽어라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 같아요. 저희 노래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못 하겠네요. 사랑합니다.